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안쌤의 팩토사이언스, 사이언스 매직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 매직 교재는 마술 도구가 8개 들어있는 마술 상자와 세트입니다. 마술 도구는 8가지로 주사의 폭탄, 끈을 통과하는 고리, 장미꽃, 마술봉, 동전 통과 마술, 시각 맞추기, 주사의 표정 맞추기, 미라의 색 맞추기,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닛 1은 주사의 폭탄, 끈을 통과하는 고리입니다. QR코드에는 도입 영상으로 두 마술을 시현하는 마술사의 영상과 생각해 볼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스텝 1 실험탐구입니다. 주사의 폭탄 마술을 잘생긴 마술사의 시현을 보고 어떤 과학 원리가 숨겨 있는지 탐구하고 문제의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술사의 영상을 잘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주사위를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 안에는 주사위 하나가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마술사가 신호를 주면 여러 개의 작은 주사위로 바뀌는 마술입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이제는 마술사의 해법 영상을 보고 직접 주사위 폭탄 마술을 해봅니다. 마술 해법에 과학원리를 꼭 넣어달라고 마술사에게 요청드려서 다른 마술 해법과 다르게 과학용어를 사용하여 해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해법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큰 주사위 하나, 작은 주사위 8개, 그리고 주사위를 넣을 수 있는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주사위에는 밑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주사위 8개가 딱 들어갑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작은 주사위 8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뒤집어서 넣어야지 주사위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뚜껑 부분에는 쇠판이고, 주사위 큰 주사위의 윗면은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붙는 역할을 합니다. 뚜껑을 닫은 채로 이렇게 잡으시고 위로 한번 튕겨주면 뚜껑에 있는 쇠판 때문에 주사위가 붙고 나머지 작은 주사위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8개의 작은 주사위가 보이게 됩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은 끈을 통과하는 고리마술입니다. 이렇게 유닛마다 두 가지 마술의 원리와 해법을 배웁니다. 다음은 스텝2, 융합사고입니다. 두 마술에 사용된 과학원리를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은 QR코드에 담았습니다. 확인 문제로 개념을 확인하고 1번 문제를 마술 응용 문제로 구성했고 2번 문제는 스피드 문제로 이번에 배운 과학 개념이 실생활에 이용된 경우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실험 영상과 예시 답안을 사진과 함께 교재 뒤에 수록했습니다. 팩토사이언스 탐구 보고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왼쪽에는 탐구 과설, 탐구 방법, 탐구 결과의 중요한 부분을 쓸 수 있게 빈칸으로 구성했습니다. 탐구 결론과 탐구에 대한 나의 의견 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잘 작성할 수 있게 질문을 넣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 보고서가 완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 활동 평가표는 과학 대회에서 보고서 평가하는 양식과 같이 융합의 5가지 영역으로 활동을 평가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과학 용어는 오늘 배운 과학 개념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재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 교재로 학생들이 과학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교재로 학생들이 과학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